인천 남항 아암물류 2단지 인근에 들어서는 신국제 여객터미널의 부두 규모와 물류 기능을 놓고 한중 카페리업계와 인천항반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인천항발전간담회에서 한중 카페리업계는 부두의 컨테이너 장치장 면적을 늘리고 하역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인천항반공사는 ODCY, 즉 부두박 장치장까지 이용할 경우 처리 능력은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선사들은 설계도면상 새로운 여객부두의 CY는 12만 4천 제곱미터 정도로 잡혀있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절반 크기도 안되는 5만 3천 제곱미터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역공간인 에이프런을 현재 계획돼 있는 30미터에서 62미터 정도로 늘리면 CY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은 한중교류의 핵심 역할을 하는 데다 한 번 지어놓으면 오랜 시간을 이용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 간접자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ST뉴스 이근하입니다. KST뉴스